자 지금부터 제13회 합통봉국 마라톤 대회의 개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본부석 맞은편 국기를 향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수 여러분들은 뒤를 돌아 주시길 바랍니다. 선수 여러분 뒤로 돌아! 국기인회와 경기회! 난 자랑스러운 뜻이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릎한 영광을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하십니다. 바로 다음은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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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하 의뢰는 생략하겠습니다 본부석에 계신 내빈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선수 여러분들께서는 뒤를 본부석을 향해 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